느낌이 이런데도 봐봐 별로 상황이 안좋은거 같죠? 테마나 죽었더니 거지본동 나온다 또 또 뭐하나 있을까봐 어? 이거 뭐야? 아... 포크보인줄 알았네 얘네들 무기가 딱 샷건이야 이러면 진리가 없지 어어어 야 애졌다 애졌어 어어어 오 멋있었어 다 죽었냐? 소리 나네 저기서 온다 저기서 온다 사이언? 이런 야 이쁘나 나 버리면 안되지 이쁘나 버리면 안되지 와아 뭐야 이거 아니 앞에 놔두고 왜 나한테 와 앞에 놔두고 왜 나한테 와 앞에 놔두고 왜 나한테 와 씨 꺼져 야 여기 엄폐 내 자리야 내가 엄폐하면 다른 데로 도망가 애들이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좋네요 내가 딱 저기 엄폐 안하면 죽는 위치에서는 우리 팀원 때문에 죽지는 않는 거야 내가 딱 반응해서 이런데 딱 엄폐하면 되니까 바로 안전한데 팀원 자리 뺏어버려 자 근데 요 총이 정말 갑입니다 이 볼독이라는 총이 나를 구한 적이 많아 랜서보다 더 많아 이게 데미지가 권총인데 상당히 세 요거 한 방이 랜서 한 열 발 넘는 것 같애 데미지가 어헝 좋아 자 이제 공장을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공장을 나왔습니다 샷건 샷건 어헝 여기서 피닉스의 동료를 부른다고 했지 마커스의 동료를 빠른 처리 어헝 너 일로와 아 그렇지 불가능을 한번 도전해봐라 이거 헤도 한번 따봐봐라 아니야 자꾸 다른 애들이 죽어 야 이 거리에서 패드 한번 따본다 안 된단 말인가 야야야 수류탄을 데리고 오면 어떡해 아니야 죽어요 정면에서 저렇게 쏘면 죽습니다 이거봐 헤드 나오잖아 내가 봤을 땐 좀만 앞으로 가면 충분히 헤드 딸 수 있어 옆길로 안 가도 돼 이건 할 수 있어 간다 그렇지 됐어 이것도 누가 잡으러 올 줄 몰라 그리고 빨리 가야 돼 잡으러 올 수 있어 근데 사실 이런 데는 수류탄 하나 던지면 돼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 플레이 시간이 10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도 죽여보고 저렇게도 죽여보는 거지 뭐 됐어 됐어 전화 전화하러 왔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전화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우리는 어 방송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추천을 누릴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유튜브 구독을 누릴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우리 트위치 후원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시대가 얼마나 좋아진 거야 그리고 후원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그쵸? 어 데비언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헤일로였으면 이런 거 그냥 바로 그냥 모가지 딱 뜯어가지고 팍 그냥 뜯어 가는데 헤일로였으면은 그 다음에 걔 내 어깨만 하고 무기 딱 들고 오나면 아빠 가져 그냥 바로 이럴텐데 살상시간 살상시간 아버지 가는 동안에 난 시키나 본데 마커스 피닉스 플레이 안주나 한번 그래도 주인공이었는데 한번 주는 것도 추억일텐데 어? 뭐야 벌써 갖고 온 거야? 디펜 냄새나네 이거는 디펜이죠 자동고탑 레벨 많이네 방책 레벨 적을 정지시킴 자 봅시다 요게 은근히 재밌어 이맛에 토르비오나 하는거야 이맛에 토르비오나 하는거야 이렇게 싸도? 저기까지 쏠 수 있겠지? 설마 안 박히는 거 아니겠지? 안 박힐 것 같애 안 박힐 것 같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설치했을 때 상대에게 수류탄을 맞을 수 있어 그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만큼 화력은 엄청나게 좋아질 거란 말이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거지 뭐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이거는 이건 진짜 대박 아니면 쪽박이야 싱글 깨고나면 이런거 멀티도 하긴 할겁니다 자 강제 시작하자 그리고 나는 이걸 집어야지 제일 센놈부터 죽여 일단 어때 터렛 상태 괜찮냐? 어 터렛 좋은데? 그렇지 그렇지 다 장내버려 다 장내 그렇지 오우인데? 뭐야 이거 잠깐만 얘네 나오면은 나 이거 자동 해제될수도 있어 포탑 터렛 잠깐만 잠깐만 꺼져 야 꺼져 지켜줘야되는거 아니야? 오케이 좋은데? 어 빅잼인데 빅잼 오오! 야 버텨냈어 전략이 통했네 체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봅시다 애들 자 2800 자 아슬아슬하긴 했네 반 정도 피가 날았죠? 의외로 왼쪽은 공격을 안 당했어요 아마 내가 봤을 땐 여기 거의 풀피일 가능성이 커 여기는 거의 안 들어왔거든 이건 풀피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왔으니까 왼쪽 줌이 더 이번에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자 자 왼쪽에다가 무리수를 둘까? 포탑을 3개를 설치하는거야 왼쪽만 왼쪽만 포탑을 3개를 설치하는거야 지금 나 약간 정신당한 소리하는데 지금 야 액박 메세지에 게임 많이 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끄라는 메세지 나오네 적당히 쳐하라고 야 내가 봤을 때는 왼쪽 오지게 온다 이번에는 어 뭐야 돈이 모자르네? 아 이러면 하나밖에 설치 못해주는데 그럼 뭐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이렇게 가는게 많네요 음 자 시작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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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서 오잖아 이거봐 이거봐 내가 이럴줄 알아서 내가 이럴줄 알아서 다 녹잖아 애들 싹 녹잖아 자 잠깐만 오른쪽 개 많이 온다 됐어 좋아 우와 어디야 어 뭐야 아 이거 토크보다 토크보 토크보 기모으고 있네 잠깐만 이거 다 부숴버릴 수 있냐 엄폐하는데 다 치워버려 이거는 뭐 방어도 다 돼 잠깐만 잠깐만 이건 아닌데 야 이거 오죽는데 이거 얘 것도 다 막는데 이거 원래 한 대 맞으면 거의 원샷 원킬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방패야 내가 들고 있는게 어 수고해요 어 잠깐만 포탑 깨졌나 포탑 깨졌네 포탑을 두개를 설치했는데 이게 깨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안 돼 일로와 야 안 돼 제발 제발 망했다 뭐야 야 이거 다시하게 할 수도 있어 진짜로 어 딱 죽였네 뭐야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거 이게 끝이 아니었어 이럴수가 이게 끝이 아니었다니 여러분 묶어서 묶어서 조마문에 침대가 묻어있는 조마문에 침대가 묻어있는 에건 팝니다 아 잠깐만 오른쪽을 하나 만들어주는게 차라리 나을거 같애 저 오른쪽 포탑이 그닥 건강상태가 약간 말기야 얘가 딱 건강상태 별로 좋지 않아 차라리 이 포탑은 좀 뒤로와 차라리 이 포탑은 좀 뒤로와 여기와서 여기서 견제하고 이렇게 가자 됐어 4달러? 진짜 양심이 없네 양심 거의 그 일본 친일파급 왼쪽은 안나와? 오케이 뭐야 야 미친다 뭐맞은거야 아 이거맞은거야 바로 죽여야겠다 얘네 아 이거맞은거야 바로 죽여야겠다 얘네 어 어 잠깐만 토크보 뚫고 오는데 이거 내가 죽더라도 이거 쓰는게 맞아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바닷가 쟤다 쟤 또 나왔어 얘는 가슴 오픈할때 쏴야되요 잠깐만 반대편에서도 나와? 잠깐만 여기서도 나왔다고? 잠깐만 여기서도 나왔다고? 잠깐만 여기서도 나왔다고? 야 이거 진짜 죽음인데 오케이 두개하나 잡았고 좋아 여기 포탑 두개다 여기 포탑 두개야 이자식아 임마 그렇지 됐어 끝인가? 아 막았다 재밌네 자 벌써 전화를 때렸다네요 투하 지점으로 이동해라 잠깐만요 아빠 잠깐만 있어봐 템좀 먹고 갈게 쿨이네 과연 여기서 도미닉이 올 수 있을 것인가 도미닉이 오면 진짜 대박인데 죽었던 도미닉이 살아 돌아올 것인가 부연설명 없이 그냥 살아서 온다 그것도 좀 그렇긴 한데 반갑기만 할 것 같아 네 뭔 말인지 알게 이 방법은 바로 이 시각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, 장난치네 아니, 이렇게. 순간이 모든 걸 시작했을 때, 언제 언제 다 깨달아?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그는 아무거나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경우가 자, 너도 말하니까 알겠습니까? 이게 멍청하다는 겁니다 봐봐 이게 모든 걸 깨달아 마트슨! 하이구 형! 하이구 형! 하이구 형! 하이구 형! If I really did just jinx us, I'll deal with it myself. Now let's get to the damn rendezvous point. 뭐야 이거 스파이어 수집 목록, 이거 필요없어 이런거 자, 올 수 있는 애를 생각해보면, 베어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, 노랑머리 베어 아니면은 콜 빠박이 흑형 빠박이 그리고 잠깐만 김상병 죽었던가? 걔는 모르겠고 그리고 베어 콜 아니면은 걔 말고 걔 말고 올해는 없어보이는데 도대체 뭐야 이거 야, 건담이야 철인 28호야 이거 대박이네 대박이네 누구지? 어? 얘 누구야? 어 콜 왔다 콜이야 콜 콜 콜 예 예 about 10 years too long 쟤 김상병인가?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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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 데이먼 베어드 내가 말한 베어야 노랑머리 개 늙었어 제일 많이 늙었어 와 완전 옛날하고 완전 달라졌어 개 핸섬한 해였는데 나중에 내가 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임 기어스 오버 저지먼트 한번 할테니까 그때 한번 봐봐 개 잘생겼었거든 완전 달라졌네 머리가 없네 오히려 머리가 없었던 콜이 머리가 생기고 머리가 있었던 데어드가 머리가 없어졌어 뭐 타는거야? 타이탄폴 타이탄폴 샘? 샘이 누구지? 왠지 알거 같은데 얘도 나왔었나? 얘 기억이 잘 안나 금술이 좋네 저 나이에 저기서 저런 리액션하기 어려운데 서로 와우 야 개 기어스 오버워 건담 소 오버워 됐어 자동차 개 무슨 폭기 자동차 같아 개 약한것들 장난감 공격은 뭐야 아 총 쏘는거구나 달리는거 되나 똑같네요 똑같네 똑같애 아 금족공격 깔아뭉개는거 야 꺼져 야 야 야 꺼져 이건 뭐야 어 얜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거는 그냥 어 바다까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야 바다까지 일로와 바다까지 일로와 바다까지 일로와 바다까지 일로와 바다까지 일로와 그냥 구겨버리지 으이씨 바다까지가 세긴 세네 그래도 앗 앗 앗 앗 앗 앗 앗